어? 네. We like them. 뭐라고? We like them. We like them. We like them. We like them. 자, 지금부터 뭔가 설명할 거야. 예를 보고는 주격이라 그래. 왜냐?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 문장의 대장. 누가 다 만든다고 옛날에 얘기해야지. 그걸 보고 문장의 주인이라고 해서 하다시의 주인이라고 해서 주어라고 해. 주격이라 그래. 그 다음 얘는 누구를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는 목적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다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목표물, 좋아하는 목표물이 누구냐고 얘기하기 때문에 누구를 그들을 얘는 주격일 때는 데이가 되고 소유격일 때는 데어가 되면 소유격이 뭐냐 하면 데어의 뜻은 그들의 누구누구의 마이 같은 애들 마이 같은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나의 책 그들의 책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보고 목적격이라고 해요. 또 설명할 거야.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얘입니다. 얘를 보고 무슨 격이라고 한다고? 주격. 얘는 목적격. 소유격은 누구누구 의야. 대표가 마이야. 그러면 나의 너의 그의 그녀의 그들의 우리들 의 라는 뜻을 가진 말들을 소유격이라고 하고 누구누구를 이란 뜻을 가진 애들을 보고는 목적격이라고 해. 나 대표는 미야. 나를 너를 그녀를 그를 그들을 그것을 우리를 이런 뜻을 가진 말들을 보고는 пошib 시 라이크 세즈 그래서 격 죽격이고요. 누구누구나를 만들기 때문에 자 얘 뜻이 자 히스는 두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하고 이런 뜻일 땐 무슨 격이라고 그런다 아까 얘기했는데 소유격 근데 여기까지는 뜻이 똑같은데 뭐뭐의 내 것까지 붙어있으면 뭐라한다 소유격 대명사라고 합니다 명사는 이름씨를 얘기하고요 겉입니다 겉 가까이 있는 거 하나 같은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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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구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그래서 디스 이즈 디스 이즈 얘를 보고 무슨 뜻을 갖고 있을 땐 뭐라 그런다고 지금 그의 겉이니까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런다 소유격 소유격 대명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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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ger 비서 sozusagen 라Ι 수 시 라윙 시간 Brent 테 pregnancy 음 방 조 고 Kids 이건 노 베 结 tam blah 나 My dogs like you. 그거 다 했으면 클래스 카드로 다시 익혀.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하고, 틀린 것은 별표하고, 별표가 없어질 때까지 학습합니다. My dogs like you. 그래서 무슨 격이 이게? 소유격. 그렇지, 소유격. 주격? 목적격. 나의 개가 좋아하는데, 나의 개들이 좋아하는데, 그 좋아함을 받는 대상을 보고 목적, 목표를 이라고 한다. 목적격이라고 한다. 무슨 뜻? 니가가야 너를이야. 비유는 니가란 뜻도 있지만, 너를 이란 뜻도 있고, 이런 뜻일 때는 주격, 하다시 앞에, you like 이런 식으로 쓰이고, 이렇게 하다시 뒤에 오면 너를 이란 뜻이고, 목적격이다. 마이덕스. 암만 길어봤자. 데이. 데이. 그럼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이다? 데이, like you 하고 똑같은 규칙대로 여기에 s를 쓰지 않고. 데이는 무슨 격이야? 주격. 주격. 알겠습니까? 왜냐면 누가 다를 만들고 있으니까. 응? She's good. She's good. She's good. She's good. 무슨 격? 주격. 주격이겠지 뭐. 누가 다를 만들고 있으니까. she's good. I like. I like. I like. I like. What do you mean? I like. What do you mean? I like. I like. Her. her dog. тру. I like her dog. I like. Her dog. I like her dog. I like her dog. I like her dog. I like her dog. If I don't like her dog, I like her dog. Then, I like her, like her. Like. Like her. 뭐 라이크야, 라이크 스니 격 슬격 목적격 히스톡 한번 길어봤자 무슨 격 슬격 암만 길어봤자 헤드니 히시 이시니까 도와주가 도로 잇다 너의 위 이게 위야? 데이 우리는 우리가 주격은 위 근데 이게 아니고 얘를 써야됩니다 나의 하고 똑같은 격을 써야됩니다 무슨 격 소유격 그 위에 소유격은 뭐야 그 위에 소유격은 뭐야 자 다 썼네 자 이제 테이크 턴 바꾸고 너 저기 가서 자 이리와 요거 요렇게 다 주격이야 누구는 요렇게 다 무덕이게 이렇게 다 무덕이게 소유격 데라오 그 estava 안돼 요 1 convergence